와, 방앗간. 오, 쑥 가래떡. 여기에 약쑥, 약쑥. 와, 대박.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돈 있어요? 아니, 지금 차고. 저 카드 있어요. 카드 돼요? 아니, 아니. 이거... 카드 해도 되는데. 이거... 돈 있으세요? 떡. 한 번 드셔보세요, 쑥이. 아, 네네, 앞에. 아, 진짜? 그런데 어머니, 우리는 그러면 안 사는데? 아, 그래? 공짜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이게 아까 그 한우가 아까 약쑥이 쑥 먹었어요. 네, 아까 파울을. 음. 그쵸? 아, 그래요? 우리 약쑥 하는 곳 봤어, 약쑥 한우. 맛있다. 아, 그런데 이 파... 파는 거 먹자. 파는 거 하나 주세요. 이거. 이따 가서 먹을 수 있어.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우와, 하나, 하나. 우와, 하나, 하나. 우와, 하나, 하나. 그럼 두 개 했으니까 하나,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많이 가세요. 찾아올게요. 우와, 그런데 여기 진짜 되게 옛날... 옛날 시장. 많이 왔네요. 와, 여기는 추억의 시장인데? 야, 컨셉을 그렇게 했나? 와, 너무 예쁘다. 야, 그치? 옛날이 막 그때 같아. It's like a dude. It's like the 태국.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더 발전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그제. 응. It's a cold world and this is ice. Half a meal for the charm. This is life. Got the phantom in front of the bill in trinity.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신장을 하나 갖게 됐어. I did it all. I put the pieces to the puzzle. This is life. 그냥... 대고나. 대고나가 있어. 이거 들어가 보면 안 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완전 불난폭품들 맞아. 아, 뽀키. 뽀키를 만드시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K-스타일. 옛날 간식, 달고나.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들어와 봐봐.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옛날 이름 비디오. 그냥 우리 세대는 이거지? 어, of course. 아,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이걸로. 영웅 본색. 동방불패. 동방불패. 뭐야? 홍콩 영화. 홍콩 영화.